우리 당의 새 지도부가 출범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. 기대가 크고 꼭 성공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. 대통령 선거가 있은 지 1년 만에 우리 당의 새 지도부가 출범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. 김기현 대표님, 김재원 최고위원님, 김병민 최고위원님, 조수진 최고위원님, 태용호 최고위원님, 장예찬 최고위원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. 특히 55%가 넘는 투표율에 1차에서 53%라는 엄청난 득표를 한 것은 우리 당원들께서 또 국민들께서 당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당 정 대통령실이 하나가 되어서 성공한 국정을 이끌어달라는 희망이 담긴 결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우리 김기현 대표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민심을 얻고 국정을 잘 이끌어서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어서 대한민국과 국민 전체가 그 성공의 기뻄을 함께하는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그런 소망이 담겨있다고 봅니다. 기대가 크고 꼭 성공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. 대한민국과 국민 전체가